그날 오후 소영아 네 오늘은 나잉글라스 좀 파종하자 네 알았어요 드론으로 드론으로 파종하고 노타리도 치고 그래야지 드론은 너희들이 사랑이 나는데 너희들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드론은 그냥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아빠 이거 뭐 하는 거 이게 원래 드론 파종 안 할 때는 이걸 트랙터에다 쳐가지고 이걸로 나잉글라스를 파종하지 근데 너희가 드론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니까 이제 이걸 거의 안 쓰지 요즘 농촌에선 심심치 않게 드론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재와 방재 비료 파종 병충해 감시에 사용된다는데요 농사 이래 드론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알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던 사용씨 단번에 합격해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곤 합니다 덕분에 드론은 3만평 변홍사에 없어선 안 될 일꾼이 되었다는데요 트랙터 타고 온 사람보다 차가 늦게 오냐 빨리빨리 와야지 드론 실어서 천천히 다녀야죠 드론 실었다고? 트랙터 한번 치고 드론 파종해야 되니까 네가 좀 트랙터 좀 해볼래? 네 드론 자격증은 땄지만 아직 트랙터 운전 실력은 미흡한 사용씨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빠 출발하는 게 뭐예요? 털고 하네? 아니 뭐야? 또 갇혀졌는데 그것도 모르냐 아니 그런 것들도 한 지 오래돼서 떠먹었어 땡기면 후진 이렇게 밀면 됐지 제일 중요한 거는 기계가 무슨 이상이 딱 있을 때는 어떠라고? 멈추라고 응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?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랬지 이건 반드시 필요해 응 알았어 잘해볼게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아버지의 긴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실전을 잘해낼 수 있을까요? 너도 이제 배워야지 응? 이제 나도 해야 하니까 아무튼 내가 하긴 해야 하니까 근데 이걸 이쪽으로 더 딴 데 가야 돼 내가 운전이 서툴러서 그래 여기 좀 이해해야지 여기 이쪽에 이렇게 바짝 이렇게 도와야지 아버지에게 잔소리 듣지 않으려면 잘해야 하는 사용씨인데요 여기 코너 도는 게 힘드네 역시 이제 어떻게 모서리를 다 안하지? 왔다 갔다 해야 해 내가 또 손 못 맞추면 손 못 맞췄다고 뭐 야 그래도 저거 한다 잘한다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넌 잘 몰라? 내가 어떻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알은지 잘하는 거야 처음 하는 것 치고 거봐 잔소리를 하니까 잘하잖아 잔소리를 늘 해야 돼 그래도 아빠는 좀 너무 많이 하기는 해 정말 아버지의 잔소리 덕분에 실력이 늘어난 걸까요? 아 역시 아빠 잔소리 안 들으니까 일이 할만 나네 농사는 재밌어 아빠 때문에 거울 뻔했어 농사가 재밌다는 걸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 그게 익숙해지려면 한참 되지 그게 한 번에 처음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 자 드론 파종하자 네 조심해 드론 다 치면 안 된다 오늘 드론으로 해야 할 작업은 라인그라스 씨앗을 뿌리는 것 라인그라스는 겨울철 품질 좋은 풀사료가 된다고 하네요 야 이것도 조심해 아빠가 다 이거 비싼 거잖아 조심해야지 또 꼬라 박으면 안 된다 큰일이다 이거 꼬라 박을 수도 있어요 꼬라 박으면은 자격증 취소야 취소 땅에 서는 트랙터가 하늘 위로는 드론이 바닷바람까지 찬찬하니 풍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저 가위로 더 가야 된디 지금 더 가면 안 돼 더 가야 돼 저 바짝 저 가봐 저 바람 부는 거 보면 저 가위로 씨를 뿌려야지 네 됐어요 됐어 아들의 기술력에 아버지의 연륜까지 최고의 농사 파트너입니다 비료 같은 거는 옆으로 더 많이 퍼지잖아 그런데 저 씨는 가벼우니까 많이 안 퍼지니까 가죽을 잘 뿌려야 돼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 서용 씨는 아버지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생겨 뿌듯합니다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좋다 드론 날리기 이제 골고루 잘 뿌려져가지고 수확량이 좋게 나와야 될 텐데 야 이거 잘 뿌린다 잘 뿌려도 돼요? 기계가 잘 뿌린가 너가 잘 뿌린가 어쨌든 잘 뿌린다 그래도 우리 있으니까 이렇게 드론도 날리고 일도 편하게 하고 좋죠 그럼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냐 아빠가 아는 거 말하지마 말하지마 나 집중하고 이제 정리하고 가자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라인그라스를 심은 건 수확 후 건초를 만들어 소에게 주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버진 둘째 서진 씨가 귀농한 뒤 소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홍사만 해도 시간이 없어 다른 건 꿈도 못 꿨던 아버지 아들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일들을 펼쳐가는 중입니다 잘만 되면 아들들의 밑거름이 되어줄 거란 확신도 있죠 아빠 소밥주로 가요 서진아 소밥주로 가자 알았어 가자 지금 몇 시야? 빨리 아침 소 밥 늦었으니까 가야 돼 그리고 점심 준비하고 6개월 전 암소 12마리를 들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를 챙기는 것도 형제의 일이 되었는데요 소밥을 줘볼까? 여기 물통 청소해주고 집 조금씩 깔아주고 일만큼이나 삶도 중요한 젊은 세대 서용 씨와 서진 씨에게 조금은 피곤한 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젊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형제입니다 이제 물통 청소해주자 저기 끝에부터 할까? 이게 소 물 자동 급여기인데 아 진짜 아빠는 바나나도 하고 소도 하고 뭐야 새우도 하고 뭐 하는? 좀 손에 잡히면 할 만큼 해야지 너 온다고 한 거야 너 안 왔으면 안 했는데 그럼 안 왔어야 했나? 너무 왔으니까 이 정도 감당되는 거지 잘하고 있냐? 아빠가 이제 와요 아 이놈아 너희들이 다 해야지 그래 나한테 또 물어보려고? 소밥 다 줬고 이제 톱밥 깔아야 돼요 소의 건강을 위해 톱밥으로 마른 바닥을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자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소를 키우는 건 처음이라 아직 서툰 서용 씨와 서진 씨 아버지의 잔소리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울퉁불퉁한 데만 한 번씩 해 아이 나 혼자서 이러고 있고 둘은 거기에서 혼수만 두고 있으면 어쩌다 하는 거야 삽이 하나밖에 없잖아 야 그만해 해 자 아 그럼 믿지마 아 다 했다니까 됐다니까 그 시간 축사로 찾아온 손님 누굴까요? 안녕하세요 인공수정하러 오신 거죠? 발정을 어제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질소 가스통입니다 마이너스 196도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액이 이렇게 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앰플당 이렇게 있습니다 쟁이 앰플을 여기서 녹입니다 이렇게 1분 50초 1분 30초 그 정도 녹입니다 암소만 키우기 때문에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안에서 밀면 저기 있는 소가 발정한 소 같은데 발정이 시작되고 12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 인공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다네요 수정은 이렇게 거의 한 번에 되나요? 그러니까 암소 발정 적기 그 시간이 언제 발정했냐 그걸 알려주면 내가 수정을 시간 맞춰서 와갖고 해요 다음에 내가 해야지 네 인공수정이 보편화되면서 농장에서 직접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끝나셨나요? 네 엄청 빨리 끝나네요 시기가 적기면 소가 온순하고 수정하기도 더 용이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좀 배워라 이제 이걸 어디 가서 배워요? 남들이 유튜브도 배우고 또 교육하는 기관이 있다더라 아 그럼 네가 검색해서 한번 알아봐 이쁘다 режисс버스 1차 3차 2차